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기부자 초청 행사 2016년 9월 3일 오전 일정은 보호작업장 파니스 제빵 체험입니다. 참가 가족들이 버터 반죽을 합니다. 아이는 반죽하는 모습을 보며 웃고 있고 부부는 서로 반죽을 합니다. 반죽은 쿠키의 모양에 맞춰 자릅니다. 반죽은 쿠키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쿠키를 들고 단체 사진을 찍습니다. 오후 일정은 원예 프로그램 체험입니다. 참가 가족이 식물을 화분에 옮겨 심습니다. 페퍼민트를 화분에 옮겨 심습니다. 참가 가족원의 체험 모습의 전체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옆에서 화분을 꾸밉니다. 사진을 찍으며 꼬치름을 적습니다. 이게 모든 게 인연인 것 같아. 제가 어떻게 여기 하고 알게 됐냐 그러면 어느 스님의 책자가 나온 게 있었는데 누가 손님이 왔다고 우리 집에 책자를 하나 주고 갔어요. 나중에 책자를 집어서 보니까 여기 판촉물이었고 보고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이렇게 시작한 게 지금까지 왔는데 그것도 다 인연이고 우리가 모든 인연이라는 게 사실은 생각보다 쉽지 않지만 지나고 보면 너무 허망한 것이죠. 그래서 뭔가 내가 남의 도움이 될 때 정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로 그러지만 끝나고 보면 큰 도움이 안 됐다는 게 항상 후회가 되고 그렇죠. 감사합니다.